쇠보레가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하는 2017 서울 모터쇼에서 국내 전기차 중 최장 거리인 383km의 획기적인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은 골프V를 공개하고 상세 재원과 더불어 혁신적인 상품성을 선보였다 보조금 혜택 포함 준중형 승용차 수준의 2000만원대 가격을 바탕으로 지난 17일 고객 계약 접수 하루 만에 올해 판매분의 계약이 완료되며 시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한 골프V는 4월부터 고객 인도를 개시한다 제임스 김 제임즈 김한국GM 사장은 쇠보레 볼트 EV는 주행거리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전기차 대중화의 포문을 열었다며 말리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볼트 볼트에 의한 기술 혁신으로 EV 라이프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퍼포먼스와 효율의 정수 볼트 EV는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전기차 전용 알루미늄 등 고강성 차체의 고효율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204마력의 최고 출력과 36,7kg M의 최대 투표를 발휘한다 특히 수평으로 차체 화두에 배치한 배터리 패키지는 실내 공간 확대와 차체 하중 최적화에 기여하며 쇠보레 최초로 볼트 EV에 적용된 전자정밀 기어시프트와 전기차에 최적화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시속 100km까지 7초 이내에 주파하는 전기차 특유의 다이내믹한 퍼포먼스와 함께 어울려 정밀한 주행 감각과 주행의 즐거움을 볼트 EV의 전기 배터리 패키지는 LG전자가 공급하는 288개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3개씩 2분 96개의 셀 그룹을 10개의 모듈로 구성해 최적의 열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효율과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했다 서울 모터쇼를 방문한 마이클 랠리 마이클 랠리 볼트 EV 글로벌 개발 총괄 임원은 볼트 EV는 GM이 수년간 축적한 전기차 관련 기술과 고객의 의견이 밑바탕이 되어 개발된 제품이라며 장거리 주행 능력과 퍼포먼스, 가격 사이의 최적의 방정식을 찾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라고 말했다 볼트 EV는 스티어링 휠 후면에 헤덜 스위치를 통해 운전자가 능동적으로 회생에너지 생성을 제어할 수 있는 리젠 온 디멘드 시스템 레건 온 디멘드를 비롯해 전자식 기어 시프트를 L모드로 변경해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가감속은 물론 완전 정착까지 제어하는 신개념 회생제동 시스템 원페달 드라이빙 원페달 드라이빙 기술을 채택해줘 스타일링과 실용성에 절묘한 균형 한국 GM 디자인 센터의 주도로 디자인된 쇄골의 볼트 EV는 역동적이고 날렵한 미래의 프로스오버 스타일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섬세한 디테일을 가미했다 특히 장거리 주행 전기차를 주제로 설계된 만큼 첨단 전기차를 상징하는 요소와 실용적인 공간 활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는 균형 감각을 선보인다 한국 GM 디자인 센터 스튜어트 노리스 스튜어트 노리스 정무는 현재 전기차 시장의 제품들은 특정 소비 계층을 겨냥한 극히 한정된 가치를 제공해왔다며 볼트 EV는 진보적인 스타일링과 더불어 전례 없는 실용성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전면부는 깊이 있는 3차원 디자인의 양감을 표현한 패턴을 삽입해 새로이 선보이는 판타스틱 듀얼 포트 그릴과 LED 주간 조행 등 HID 헤드램프가 볼트 EV의 독특한 시그니처 디자인을 제시한다 또한 사이드미러에서 시작되어 차체 숄더 라인 전체로 이어지는 크롬 라인과 입체감 넘치는 LED 테일램프는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측면 디자인에 어울려 전기차 보유의 인상을 연출한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새롭게 재해석된 듀얼 코핏 인테리어와 다이아몬드 입자형 IP 및 부어 트림 엔비언트 라이팅으로 전기차의 스마트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보조시킨다 첨단 인포테인먼트 및 안전 시스템 10.2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이 제공하는 쇠보레 마이링크 마이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8인치 스마트 디지털 클러스터는 애플 카플레이를 포함한 첨단 커넥티비티 시스템 활용과 전기 에너지 모니터링 등 진일보한 IT 기술을 탑재했다 포볼의 볼트 EV의 가격은 보조금 혜택 전 4,779만원 세이프티 패키지 포함 4,884만원이다 수평으로 설계한 배터리 팩과 2,600mm의 휠 베이스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높은 정보를 통해 준중형 차급 이상의 실내 공간에 기반을 마련한 볼트 EV는 콤팩트한 디자인의 전자식 정밀 기어 시프트 및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통해 한층 넓어진 1열 거주선과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냈다 더불어 첨단 압축형 씬 시트와 돌출형 터널이 없는 평평한 2열 바닥 설계를 통해 넉넉하고 편안한 2열 좌석 공간을 실현했으며 6대 4 폴딩 시트와 트렁크 트레이가 적용된 트렁크 공간은 대용량 화물 적재 능력을 제공한다 브랜드 최초로 제공되는 마이 쇠보레 미쳐보레 앱을 활용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 및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고 도 잠금 및 해제, 에어컨 및 히터 작동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차량 주차 위치 파악 서비스 등 휴대폰과 자동차의 한차원 앞선 커넥티비티 경험을 제공한다 볼트 EV는 견고한 경량 고강성 차체 구조에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스마트 하이빈 등 폭넓은 예방 안전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타이어에 구멍이 생기더라도 타이어 내부에 도포된 실링 제해에 의해 자동으로 손상을 메워 공기의 누출을 막는 미세린 셀프 실링 타이어를 채택해 수준 높은 안전성 화이트, 스카이 민트 블루, 메탈릭 그레이, 브릭 오렌지 총 4가지 외장 컬러로 출시되는 볼트 EV는 프리미엄 천공 가죽 시트와 HID 헤드램프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 프리미엄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채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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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